TOO BAD IT'S TOO BAD IT'S WELL SAUDICAP 소피 타일랜드 레이 타이 앤 시리즌 둘 셋 안녕하세요 NC TRECHE입니다 SAUDICAP POM TEA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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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쇼피 타일랜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가 나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색 그만레인 보쉐 저희가 거의 11개월 만이죠 거의 1년 만에 저희가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번 앨범에서 저희의 다채로운 색깔을 더 진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저희가 정말 좋은 작업물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컨셉은 전체적으로 힙합 색깔이 강한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질주를 들어보시면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약간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힙합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하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안무 연습했을 때 그 과정과 그 순간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곡에 안무가 또 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 저의 애티튜드와 저의 분위기를 또 안무를 하면서 더 생겼던 것 같아서 안무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네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독성 있고 굉장히 재밌는 동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아주셔서 좋겠습니다 좋네요 15일 6시 정답 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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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저하니! 몇시로 하자, 몇시로. 몇시로 뭐. 30분, 30분. 딱 정신. 태용! 원에이 앤. 예스. 오, 일찍 잤네. 오, 일찍 잤네. 오, 일찍 잤네. 태용! 아, 이겼다. 그... 게이리프 가서 찍은 건데 그 셔츠. 사화에 있는 셔츠. 정답! 정답, 정답. 맞아, 맞아. 스냅백 뭐죠? 스냅백 뭐죠? 스냅백 뭐죠? 마크! 어, 내가 정하는 건데? 맞아. 정했어? 오, 스냅백 정답. 스냅백 정답. 아, 됐어. 이거 한 명씩? 뭐? 10명씩이?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HTV 디렉터. 오... 디렉터?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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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오케이, 태용. 세뱅스. 태용. 응. 재현. 하트. 노. 잔이잔이, 잔이잔이. 태용, 재현, 잔이잔이. 아니에요? 태용! 정답! 태용, 재현, 여행구? 아니. 정답, 정답, 정답. 태용, 재현, 해찬. 나 이거 정답해요? 맞아요 태현이는 그냥 드라곤 이모티콘 드라곤 이모티콘 뭐야 생각보다 너른 본 것 몰라 그리고 마크는 오빠라고 좋겠고 그리고 해찬이는 해찬 아 맞네 해찬이 나머지 한 명 가져 해찬, 제형, 태형, 형 그리고 정우 그리고 동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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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우영 땡 땡 한 명 아니야? 그 최근에 한 명 얘기했어 아 내가 생각한 거로 정답할게 아니 드라마 아니면 영화 하나씩 영화야 드라마야? 이거 시리즈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 이태원 그라스 땡 이태원 그라스 근데 나 이거 최근에 얘기했었어 많이 했었어 그렇지 최근 작품인가요? 아 최근에 시즌 나왔었어 나를 사랑하는 앨범 제형 엑사이점 땡 해찬 알았다 종이의 집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거야 나왔어 방금 정답 나왔었어 종이의 집? 아니 나왔어 그 얘기 중간에 나왔어 스트레인저띵스? 정답 아 아 맞아맞아 나는 그래서 모르겠다 마크 블랙 블랙이 아 솔직히 색깔 말고 모양으로 알려줬어 아 그 블랙베리 오 맞아 블랙베리 그치기지 블랙베리 그치기지 블랙베리 태용 아 그건 쉽지 리그오브레이전드 도영! 도영! 벽돌 게임 도영! 롤뚜체스! 야 리그오브레이전드가 롤뚜체스? 아니 그냥 롤이지 않아 저희는 전략적 팀전투 TFT가 불러야죠 태형! 재호가 일단 생각해야 돼 아니 아까 어디였더라? 스페인의 스페인 아니야 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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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나왔어? 후사 정답이 나왔대 아 뭐야 스페인 이비자 네 정답 도영! 아! 자니 아 너 할 수 있어 도영 유타 언덕바 1028 Y-U-T-A 언덕바 1028 정답 정답 Y-U-U-T-A 언덕바 1026 1026 Y-U-T 아 도영! Y-U 언덕바 T-A 언덕바 1026 일단 유 두개라고 했는데 Y-U-U 언덕바 T-A 언덕바 태형 타임 영화 너무 어렵지 않아? 흰 나 알아? T-A-U 언덕바 T-A 1026 뛰고 안 될걸? 아 태형 태형 Y-U-U 언덕바 T-A1026 정답 정답 Y-U-U 언덕바 T-A 언덕바 1026 정답! 정답! 실질! 정답! 아! 나 몇 개지? 해형! 150개! 아니, 오비야, 오비야. 오비야, 오비야. 바다울이야? 자니! 189! 200은 갔어, 200은. 와, 미쳤다. 220! 다운! 태용! 200! 어, 태용! 210! 다운! 대형, 대형! 여기 있다. 207! 알았어, 208! 203! 207 아니야? 206! 아! 태용! 208! 208! 209! 해찬! 204! 211! 어? 다운! 뭐하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4! 아니, 그거 빼고 다 나왔어! 대박이다. 200에서 214에서 다 나왔어, 그거 빼고! 태용! 태용! 205! 다운! 자니! 저번주! 한국 가서 왔어? 아니, 저번주. 아니, 저번주. 제이 형, 한 달 전, 한 달 전. 아니, 한 달 전. 그, 며칠 전. 그, 며칠 전. 그냥, 없음. 10? 며칠이 아니네. 142. 3점. 정답, 142. 오, 이준혜. 이준혜. 정답, 도영! 183! 3! 자니! 태용! 자니! 188! 이거 맞지? 자니! 88! 180! 자니! 180. 마크! 마크! 179. 9! 언제 됐어? 마크 마크! 180. 180. 도영! 180. 6! 태용! 189! 180.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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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보라! 제현! 야광 그림! 도영! 핑크! 정답! 저 형은 카피빈이지? 소형 유지! 정답! 뭔가 머릿결 때문에 그 개월일 것 같아. 이제 힘들 것 같아. 세 개! 제현! 두 개! 두 개! 정답! 정답! 제현! 세 개! 피아노! 리타! 기타! 드럼! 드럼? 형이 어디까지 돼요? 노래 하나! 멜로디언, 아코디언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코드 칠 수 있다라고 피아노, 기타, 리코더, 테스터넷스, 테스터넷스, 장훈이, 하모니카, 장훈이, 멜로디언, 간소, 다 하진 않는 거야. 피아노랑 기타죠. 피아노랑 기타죠. 피아노랑 기타? 네. 오케이. 정답, 피아노랑 기타요. 정답. 정답. 감사합니다. 정답. 태형! 정답. 태형. 재현이, 하나. 뭐지? 뭐지 검정색 나? 하나. 하나 웃기다. 13개, 13개. 태형, 하나. 땡. 세탄, 세개. 땡. 다, 두 개. 땡. 잔인, 넷. 잔인, 넷. Q. 태국의 멤버와 함께하다가 이 멤버와 함께하는 멤버와 함께하는 멤버와 함께하시던 RM? 이번에 사실 아마 저희가 태국을 가게 된다면 저희가 동영이 사실 근데 그때는 아마 이 곡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무대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사실 너무나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조금만 저희를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빨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컴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저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홈쇼피 낙하 키튼 투콘나 그럼 우리 또 쇼피 타일랜드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